오늘은 보도 셰프의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내 편으로 만드는 24가지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스트레스가 좀 있는 편인데요 이 구절들을 보고 이 24가지 규칙들을 보고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법을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보도 셰프의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을 보면요 현자와 제자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대화는 제자들이 스승에게 어떻게 항상 평온하고 차분한 태도로 그토록 많은 일을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니까 현자가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나는 멈춰서 있을 때는 그냥 서 있다 걸을 때는 그냥 걷는다 뛰어갈 때는 그냥 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스승님보다 훨씬 쉽고 적은 양의 일을 하는데도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현자가 대답합니다 너희의 마음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 너희는 멈춰서 있을 때도 마음은 이미 걷고 있을 것이다 걸을 때도 마음은 이미 뛰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뛰어갈 때도 마음은 이미 목표에 다다라 있을 것이다 저는 이 현자의 대답이 저에게 너무 와닿았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할 때 힘들 때 언제 힘드냐면은 제가 영상을 막 올린단 말이죠 그런데 제 마음은 벌써 10만 유튜버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조회수도 안 나오고 구독자 안 느는 거죠 그럴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고 그럴 때마다 힘들거든요 그런데 현자의 이 대답을 보면은 그런 제 마음이 딱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멈춰서 있을 때도 마음은 이미 걷고 있을 것이다 걸을 때도 마음은 이미 뛰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뛰어갈 때도 마음은 이미 목표에 다다라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 생각보다 제 현실이 여기에 못 미칠 때 이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현자가 얘기하는 거죠 항상 지금 내가 걷고 있을 때는 그냥 걸으면 되는 거고 멈춰서 있을 때는 그냥 멈춰 있으면 된다 그래야지 스트레스가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저는 와닿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스트레스가 좀 있으신가요? 스트레스가 있는 원인을 좀 살펴보시면은 아마 이 현자의 답에 아마 비슷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아마 지금의 현실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상하고 있는 그런 미래 이 격차가 좀 있기 때문에 아마 스트레스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은 마음의 그 초점을 미래에서 조금 더 현재로 바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런 현자와 제자의 대화를 담고 그 뒤에 스트레스를 내편으로 만드는 24가지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24가지 규칙을 하나하나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규칙 가장 중요한 규칙 지금 이 순간 하고 있는 것에 온전히 집중하라 식사를 할 때는 식사만 하라 절대 두세 가지 일을 동시에 하지 마라 아까 얘기했던 건 똑같죠? 지금 하고 있는 거에만 집중하라는 거죠 너무 미래에 생각하지 말고 지금과 미래를 너무 비교하지 말고 그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 자체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속도를 줄여라 자신이 편안하게 느끼는 작업 템포를 정하라 세 번째 우선순위를 만들어 적절한 시간을 할애하라 명심하라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네 번째 너무 많은 일을 하지 마라 너무 많은 일을 하면 기계적으로 살게 된다 이 두 번째 여러분들 속도가 항상 남하고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때 내가 빠른가? 내가 느린가? 이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되면서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나만의 템포 나만의 속도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남들이 뭐 빨리하든 느끼하든 그거 신경쓰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너무 많은 일을 하지 마라 기계적으로 살게 된다 제가 약간 이 많은 일을 해가지고 기계적으로 뭔가 일을 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을 할 때는 항상 해야만 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좀 하고 싶은 일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적절한 시간을 하려라고 얘기하잖아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뭔가 기계적으로 뭔가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해야 되는 일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일을 이제 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차단하는 법을 배워라 아무리 좋은 사람도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나와 타인 사이에 가장 필요한 것은 거리 두기다 방해하지 마시오 라는 메모판은 호텔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여섯 번째 데드라인을 정확히 맞추려면 충분한 시간을 계획에 반영하다 시간에 쫓기면 스트레스가 생길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항상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이 스트레스 데드라인 언제까지 이걸 맞춰야 하는지 생각 때문에 항상 이제 이걸 생각하다보면 스트레스가 생겨요 저도 이제 뭐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그 마감일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책 쓸 때도 항상 내가 원고 언제까지 주기로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쓰려고 하다보니까 항상 스트레스 받는데 여기 너무 이제 데드라인을 빡빡하게 하면은 이게 스트레스가 급증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데드라인은 물론 없어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없으면은 뭐 일이 한없이 계속 늘어지니까 적절한 데드라인이 필요하지만 충분한 시간을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곱 번째 자신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마라 여덟 번째 작은 성과에도 마음껏 기뻐하라 휴식을 취하고 자축하라 감사한 마음을 갖고 행복해하라 성취감을 자주 느낄수록 스트레스는 당신의 편이 된다 아홉 번째 연속적인 성공에 대한 기대치를 갖춰라 인생에는 여름과 겨울이 있고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열 번째 우쭐대지 마라 그러면 쉽게 실망하지도 상처받지도 않을 것이다 이익과 손해 칭찬과 비난이 당신을 흔들지 못할 때 비로소 진정한 편안을 얻는 데 성공한다 연속적인 성공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라 이게 참 어렵죠 내가 어떤 일이 되면은 당연히 다음 일 잘 돼야 되고 다다음 일은 더 잘 돼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사고방식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인생에도 여름과 겨울이 있기 때문에 항상 순환한다는 겁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이게 인생의 순리니까 너무 내가 성공했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고 또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영원히 실패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열한 번째 미래에 대한 불필요한 걱정은 집중력을 저하시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모든 에너지를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쏟아두어라 열두 번째 책상 위에 한 가지 서류만 놓아두어라 그러면 집중력이 높아진다 다음 일에 착수하기 전에 하던 일을 깔끔하게 끝내라 열 세 번째 모든 일을 즐기는 태도를 가져라 좋은 태도가 좋은 노력을 낳고 기쁨이 찾아온다 모든 일에 마음을 다해보라 그러면 단순 반복적인 일에서도 재미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열 네 번째 휴식 시간을 지켜라 휴식을 취할 시간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야말로 정말로 휴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열 다섯 번째 행동하라 그리고 일의 방향을 조정하라 계획에 없던 일이 발생하는 것 또한 허용하라 항상 통제된 상태로 있고자 하면 스트레스의 부정적 측면이 활성화된다 열 여섯 번째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을 때는 모든 예정된 활동을 종이에 적어보라 대부분의 경우에는 생각했던 것만큼 해야 할 일이 많지는 않다 이 열 여섯 번째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아침마다 혹은 전날 저녁에 내가 다음날 해야 될 거 혹은 오늘 해야 될 거 투드리스트라고 하죠 해야 할 것들을 한번 쭉 정리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일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줄어들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저도 항상 해야 될 거 쭉 적어놔요 그러면은 지우는 재미도 있고 내가 오늘 해야 할 것들이 막연하게 안 적을 때는 너무 많다는 생각만 드는데 막상 적어놓으면 그리고 막상 하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일이 빨리 끝나고 생각보다 그 일이 주는 부담감이 줄어드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너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이러신 분들은 한번 종이에 적어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 일곱 번째 누구에게 당신의 일을 넘겨줄 수 있을지 자신에게 물어보라 의무와 책임을 넘겨주는 연습을 하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실수를 할 기회를 주어라 당신이 모든 일을 할 필요는 없다 열 여덟 번째 하루의 일부는 반복되는 일로 채워라 반복되는 일상은 내적 균형을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열 아홉 번째 가끔씩은 아주 가벼운 사람이 되어라 유쾌한 웃음으로 심리적 스트레스를 날려버려라 유쾌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의 왕이 된다 스무 번째 당신이 성공지향형 인간이라면 가끔씩은 아무런 의도가 없는 행동을 해보라 의미 있는 행동만 할 필요는 없다 가벼운 행동을 기꺼이 허용하라 스물 한 번째 항상 외부와 연락이 닿아야 한다는 강박을 버려라 사람들은 가끔씩 휴대폰을 꺼두는 것을 대단한 일이라고 여긴다 휴대폰은 가끔씩만 켜놓는 것이 가장 좋다 스물 두 번째 자신을 위한 레크레이션 강사가 되어라 시간을 내어 휴가와 연애, 취미 활동을 하라 신체적, 정시적 건강에 투자하라 스물 세 번째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을 정해놓고 지켜라 마지막으로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대에서 빈둥 걸었던 날이 언제인가 스물 네 번째 모든 규칙을 지키려고 애쓰지 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도 이 스물 네 가지 규칙 중에서 하루에 몇 개밖에 지키지 못한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정해놓고 지켜보신 적 있나요? 생각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 뭐 자신이 워커홀릭이거나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있죠 이러신 분일수록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견디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약간 그런 편이구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을 한번 정해놓고 푹 휴대폰을 꺼두시고 푹 휴식을 취하시는 것도 제가 봤을 때 스트레스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구요 그리고 스물 네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이 모든 규칙을 지켜야 하는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됩니다 모든 규칙을 지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스물 네 가지 규칙 중에서 몇 개밖에 지키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 보도 셰프가 알려주는 스물 네 가지 규칙들을 한 한두 개? 뭐 네다섯 개 정도 한번 내가 지켜보겠다 이것만 하셔도 아마 스트레스가 확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도 셰프의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내 편으로 만드는 스물 네 가지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한 10%라도 줄여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구요 스트레스 확 줄이시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